사단법인 무의당 사람들에서 일하고 있는 박설희입니다.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을 축하합니다. 와! 상지대학교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석, 김상재입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뚜림 매니저 염호성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개교 65주년 및 상지영서대학교 통합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석화를 양성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 개교 65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지대학이 되기 기대합니다. 축하드려요. 원주 한살림이 상지대 개교 6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이사장 오순자라고 합니다. 먼저 상지영서대와 상지대의 통합을 축하드리면서요. 상지대 개교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100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